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경제론 넘어가 보죠. 경제론. 사실 경제론은 암기보다는 이해가 중요한 단어이죠. 암기는 하나의 단서로 쓰는 거고 이 경제론 단어는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어찌 되거나 우리 암기 코드 잠깐 보면 자 수요법칙 모든 재화에 들어맞는 법칙이죠. 비싸면 안 산다죠. 비싸면 안 산다. 그래서 a의 가격이 비싸면 모든 재화는 a의 수량이 줄어들죠. 비싸면 안 산다. 그러면 얘하고 가격과 그 재화의 수량은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죠. 수요법칙은 비싸면 가격이고 안 산다는 건 수요량이죠. 그래서 비싸면 안 사니까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준다. 가격과 수요량은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예요. 그래서 이 수요법칙을 선으로 나타나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수요곡선이라고 해요. 그럼 수요곡선은 어떤 모양을 띌까요? 오른쪽이 올라갔어 내려갔어? 내려갔어요. 반비례는 무조건. 얘가 반비례면 무조건 오른쪽이 내려간 모양이 돼야 돼요. 수요곡선이 오른쪽이 내려가 있는 모양인 이유가 뭐야라고 얘기하면 수요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이야. 수요법칙이 뭐냐 그러면 비싸면 안 산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모든 재화에 들어맞는 거죠. 그러면 이 수요법칙은 반대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사면 가격이 올라간다. 말이 돼요? 안 돼. 안 사면 가격이 올라야 내려요? 내려요. 반대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 무조건 가격부터 출발해서 수요량까지 끝날 때만 수요법칙을 쓰는 거예요. 공급법칙은 A가 비싸면 파는 사람은 팔아야 안 팔아요? 비쌀 때 팔아야 이윤을 많이 남길 거 아니에요? 비싸면 판다. 공급량이 증가한다. 그럼 얘와 얘는 무슨 관계? 비례 관계. 비싸면 판다. 여기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공급법칙을 선으로 표현하면 공급곡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곡선은 비례니까 공급곡선은 가격과 양은 공급량이죠. 오른쪽이 올라간 모양이다 라고 해석해야 돼요. 공급곡선이 오른쪽이 올라간 모양인 이유가 뭐야 라고 하면 공급법칙이 가격과 양이 비례 관계이기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수요법칙, 공급법칙.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경제론을 공부할 때 어떤 재화에 가격을 제시했어요. 그럼 무조건 살 거냐 안 살 거냐 시장의 양을 판단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법칙이니까 무조건 물론 예외가 있어요. 경제학을 좀 더 깊이 공부하면 예외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 공인 중에 사실은 예외가 없어요. 모든 재화에 가격 변화만 제시하면 살 거다 안 살 거다를 무조건 다 우리가 딱 규정할 수가 있어요. A가 비싸졌어요. 사요 안 사요? 안 사요. B가 싸졌대. 사 안 사? 사. C가 비싸졌대. 팔아요 안 팔아요? 팔아요. D가 싸졌대. 판다 안 판다? 안 판다. 무조건 가격만 얘기하면 살 거다 안 살 거다 팔 거다 안 팔 거다를 결정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법칙? 수요법칙, 공급법칙. 가격 제시할 때 양을 판단하는 법칙이죠. 그래서 나온 게 수요곡선, 공급곡선이고. 저량의 예. 이건 3, 4년에 한 번씩 문제 나오면 보너스로 맞아야 되는 거죠. 제자가 보통, 무인 이렇게 외워놔야죠. 재고, 자산, 자본, 가격, 가치, 보급률. 얘가 새로 나왔어요. 우리 시험에 아직 안 나왔는데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34회에 처음 등장했으니까 감정평가사 부동산 언론에서 우리 공인중개 시험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보급률, 주택 보급률, 그 다음에 통화량, 부채, 인구수, 인구. 그래서 제자가 보통 부인. 우리 보통 사람이니까 보통 사람 대통령 누구야? 우리 비슷한 세대잖아. 대통령 몰라? 아, 그래요? 노태우 대통령이 얘기할 때 나 보통 사람이라고 그렇게. 아, 그래요? 자, 제자가 보통 부인. 외워놔야죠. 제자가 보통 부인. 네, 제자가 보통 부인이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용어가 하나 있어요. 알아야 되는 용어가 부채인데, 부채. 이건 빌린 돈을 얘기하죠. 이따가 나올 거지만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투자론을 공부할 때 이 부채라는 단어를 모르면 아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빌린 돈이죠. 그럼 내 돈이다, 남의 돈이다. 남의 돈이다, 타인 자본. 이 타인 자본 빌린 돈을 부채라고 한다. 빌린 돈. 자, 그럴 때 우리가 돈을 빌렸다를 대부했다, 대출했다, 융자했다, 차입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대부금액을 줄여서 대부액, 대부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와 같은 말이 대부액, 그다음에 대출액, 그다음에 융자액, 그다음에 차입액.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빌린 돈이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빌린 돈 얘기할 때. 이거 무조건 암기해야 돼요. 이게 아직 암기 안 돼 있으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지금 무조건 1교시 끝나기 전에 그냥 외우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대부액, 대출액, 융자액, 차입액, 부채. 이 두 글자로 부채 빌린 돈이라고 한다. 자, 여기서 하나 주의할 거. 그럼 이제 절양, 유량을 구분한다고 했을 때 제자가 보통 부인이 이렇게 딱 들어가면 절양인데 여기에 앞뒤에 뭔가 붙어져 있는 얘기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때 하나 주의해야 될 건 뒤에 붙어져 있는 게 절양에다가 변하는 값이 붙어져 있으면 이건 뭘로 바뀐다? 유량으로 바뀌어요. 얘가 절양의 변동분은 유량으로 바뀐다라는 거. 이거 하나 주의해야죠. 예를 들면 인구 증가량이라고 나왔어요. 인구 증가량. 인구는 절양인데 붙어져 있는 게 변하는 양이네요. 증가량이니까 이건 뭘로 바뀐다? 유량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같이 변동분이라고 나왔어요. 같이 상승분이든 변동분이든 같이 나오면 절양인데 여기에 변하는 값이 붙어져 있죠. 이건 뭘로 바뀐다? 유량으로 바뀐다. 이거 하나 주의해야 돼요. 유량, 절양을 구분할 때 제자가 보통 부인 나오면 절양인데 마지막에 하나 더 확인할 건 절양에다가 변하는 값이 붙어져 있으면 유량으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제자가 보통 부인. 일정 시점에 측정하는 양을 절양이라고 하죠. 일정 기간에 측정하는 건 유량이고. 대체제의 구분. 대체제. 이것도 시점 문제 100%죠. 무조건 나오죠. 대체제. 우리가 이제 두 제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제와의 관계가 있을 때 서로 관련이 있다는 거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이때 시장에서 두 제와를 딱 끄집어냈을 때 서로 비슷하다 그러면 대체제라 그래요. 서로 도와준다 그러면 보완제 관계라 그래요. 그럼 이제 이걸 우리가 살 거냐 안 살 거냐 수유로 판단할 때는 보완제는 서로 도와주니까 얘를 사면 얘도 있어야 되니까 사는 거예요. 얘 살 때 얘 사는 제와는 이건 보완제 관계고. 대체제는 서로 비슷한 녀석이니까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얘를 안 샀다라 그러면 다른 비슷한 걸 뭐 해야 된다? 사야 된다. 안 살 때 사거나 살 때 안 사는 제와의 관계를 이걸 대체제해라 그래요. 그래서 대체제는 하나를 살 때 A를 살 때 B를 안 샀다라고 하면 이건 뭐다? 대체제 관계다. 사고 안 사면 대체제예요.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죠. A의 수요량이 증가할 때 느닷없이 A를 많이 샀는데 시장에서 보니까 B의 수요도 증가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얘와 얘는 무슨 관계예요? 살 때 A를 살 때 B도 샀죠. 그러면 살 때 사니까 얘 있을 때 얘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A와 B는 무슨 관계? 보완제 관계라고 해요. 이렇게 쉽게 나오진 않고 이렇게 나옵죠. 만약에 C의 가격이 하락했는데 느닷없이 C가 싸졌는데 시장에서 D의 수요가 증가했다고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D의 수요가 증가했다. 자 그러면 이 C를 살 거냐 안 살 거냐고 바꿔서 해석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가격 나왔으니까 무슨 법칙? 수요 법칙. 비싸면 안 사고 싸면 산다. C가 싸졌으니까 C를 뭐한다? 산다. C를 살 때 D도 샀네요. 자 그러면 얘 살 때 얘 샀으니까 C와 D는 무슨 관계? 보완제 관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보완제는 살 때 사거나 안 살 때 안 사는 거고 반대로 살 때 안 사면 대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의 가격이 상승했더라. 자 근데 B의 수요가 증가했다라. 이렇게 나왔어요. A의 가격이 비쌌는데 왜 느닷없이 B를 많이 샀지? 관계가 있으니까 그렇겠지. 그러면 A가 비싸졌으니까 A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A 안 살 때 B를 샀네. 안 살 때 샀으니까 A, B는 무슨 관계? 대체제. 그래서 안 살 때 사거나 살 때 안 사면 대체제. 살 때 사거나 안 살 때 안 사면 보완제. 이건 100% 시험 문제 나오니까. 자 대체라는 건 비슷한 거예요? 다른 거예요? 대체. 대체. 비슷하니까 대체하는 거죠. 비슷한 거예요. 근데 만족을 주는 정도가 비슷한 재화를 대체제라 그래요. 만족을 주는 정도를 뭐라고 할까요? 효용. 그래서 효용이 비슷한 재화를 대체제라고 얘기해요. 효용이 비슷한 재화. 대체제.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감정평가 넘어가면 비슷한 재화를 대체관계다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대체제가 경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참이슬과 코카콜라가 경쟁해. 참이슬과 처음처럼 경쟁해. 참이슬과 처음처럼 경쟁하겠지. 비슷해야 경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재화의 관계를 나중에 감정평가 넘어가면 대체 경쟁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슷한 거. 대체제 관계고 경쟁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체 경쟁관계는 비슷한 재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비슷한 재화는 안 살 때 대신 다른 걸로 사겠다. 이렇게 바뀌어야죠. 자 완전 비탈려. 이것도 시험 문제 100% 나오는 거죠. 완전 비 내린다. 그래서 완전 비 내리면 무슨 선? 수직선. 완전 비 내리면 수직선. 한번 잠깐 좀 중요해 보니까 정리 한번 해보면. 자 여기가 P가 있고 여기가 Q가 있을 때 수직선이라고 해보죠. 그럼 수직선이면 선 따라서 얘가 움직일 수가 있을 텐데 올라가거나 내려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뭐가 변할 수 있어요? 가격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좌우로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수직선이면 완전 비 내리니까 완전 비탈력이라고 하는데 좌우로 움직이는 건 뭘 얘기한다? 양. 경제학에서는 양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왼쪽 가면 양이 감소 오른쪽 가면 양이 증가죠. 근데 양이 감소도 안 되고 양이 증가도 안 돼. 이걸 하나로 표현하면 감소도 안 되고 증가도 안 된다. 뭐라고 해요? 변하지 않는다. 불변이라고 하죠. 그래서 양은 변하지 않는다. 불변이다. 이 불변을 일정하다 또는 고정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양은 고정됐다. 불변이다. 근데 양은 0은 아니에요. 0은 여기고 만약에 이 함수가 이렇게 100으로 써있다라고 해보죠. 그럼 양은 언제나 얼마? 100이에요. 양은 언제나 100이니까 얘의 함수식은 가격은 상관없어요. 각이 얼마든지 간에 양은 무조건 100이니까 가격은 쓸 필요가 없고 양은 언제나 얼마? 100. 그래서 Q는 숫자 이렇게 딱 끝나야 이게 완전 비탄력이에요. 그럼 이제 완전 탄력은 무슨 선? 수평선. 뭐가 일정하다? 양이 아니라 가격이 일정하다. 함수식은 P는 숫자 이렇게 써야죠. 100% 나오는 거니까 완전 비탄력 잘 정리해서 실수하면 안 되고 비탄력 곡선. 우리 방금 배웠을 때 이렇게 배웠잖아요. PQ가 있을 때 이렇게 수직선이면 완전 비탄력이죠. 완전 비탄력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평선이면 뭐예요? 완전 탄력이죠. 완전 탄력이에요. 세워지면 비탄력이고 누워지면 탄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수요 곡선이 있다고 했을 때 세워진 게 있고 이렇게 누워진 게 있다라면 얘는 비탄력인 거예요. 완전 비탄력에 가까우니까 비탄력. 얘는 누워져 있으니까 탄력과 비슷한 거죠. 얘는 탄력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세워지면 비탄력, 누워지면 탄력. 세워질수록 비가 내릴수록 세워진 모양은 비탄력일수록 세워진 모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세워질 때 세워지는 정도를 경사도라 그래요. 많이 세워지면 경사도가 큰 거예요. 경사도를 기울기의 크기라고도 얘기해요. 세워진 것이 기울기 크기가 뭐하다? 크다.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탄력적인 게 기울기 크기가 큰 것이 아니라 비탄력인 것이 세워지니까 기울기 크기가 크다. 탄력적인 건 기울기 크기가 작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비탄력적일수록 기울기 크기가 크다. 세워진 모양이다. 비 내릴수록 세워져 있다. 비 내리면 세워져 있다. 비탄력일수록 세워져 있다. 자, 탄력성이 커질 조건. 우리 뭐 지난주에 배웠죠. 탄력성이 커질 조건. 자, 일반적으로 수요는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성이 커지고 공급은 쉽고 빠르게 생산될수록 탄력성이 커져요. 자, 공급 한번 잠깐 해석해보면 쉽게 만들어야 되고 빠르게 만들면 탄력성이 커진대요. 그러면 건축 규제가 강화됐대요. 쉽게 만들어요? 어렵게 만들어요? 어렵게 만드니까 그러면 공급은 비탄력적이다. 원자재 가격이 비싸졌어. 그럼 쉽게 만들어요? 어렵게 만들어. 어렵게 만드니까 공급은 비탄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만드는 데 걸리는 기간이 오래 걸린대. 빨리 만들면 탄력적이죠. 오래 걸리니까 비탄력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생산기술이 향상됐어. 그럼 빨리 만들겠죠? 쉽게 만들겠죠? 생산기술이 향상되면 이건 쉽게 만들 거니까 탄력적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급에 대한 탄력성이 나오면 쉽고 빠르게 만들면 탄력적이다. 이렇게 정의해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조건. 수요 공급 따지지 말고 그냥 일반적인 조건이 세, 수, 주, 장, 비싸, 용. 비싸가 비, 사 이렇게 외워도 괜찮아요. 비, 사, 비, 사, 비, 사. 그래서 세분화할수록, 자세히 나눌수록 수요가 공급보다 탄력적이다. 부동산은 만드는 데 오래 걸리죠. 우리가 탄력성이 크려면 양이 많이 변해야 돼요. 그러니까 딱 주어진 시간에 공급은 양이 많이 변하기가 어려워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급이 비탄력이고 이게 중요하죠. 자, 주거용이 탄력적이고 가장 첫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건 얘죠. 장기의 탄력, 단기의 비탄력. 길게 보면 양이 많이 변할 수 있고 우리가 한 달로 보는 것보다 1년으로 보는 긴 시간으로 볼 때 양이 더 많이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긴 시간으로 관찰했을 때 양이 많이 변하니까 탄력적이고 짧은 시간, 단기로 보면 양이 많이 변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1년으로 볼 때 공급량이 많이 변해요. 10년으로 볼 때 공급량이 많이 변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길게 볼 때 양이 많이 변하니까 탄력적이다. 짧게 보면 비탄력적이다. 이거 이제 주택정책에 들어가면 얼마를 단기, 언제를 장기로 규정하냐. 이건 딱 정해져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나중에 좀 공부할 때 좀 되벌 거니까. 긴 시간으로 보면 양이 많이 변하니까 탄력적. 짧은 시간 보면 양이 많이 못 변하니까 비탄력. 이렇게 얘기하고. 비싸고 사치품일수록, 비싼 사치품일수록 탄력적이다. 용도가 다양하거나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탄력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잘 봐요. A재화의 가격이 상승할수록, 이렇게 물어봤어요. A의 가격, 탄력성은 커진다, 작아진다? 커져요, 작아져요? 여기 봐봐. 비싸, 비싸, 비싸. 비싸다는 건 뭐예요? 가격이 높다는 거잖아요. 맞죠? 비쌀수록 뭐다? 탄력적이다. 이게 탄력성이 커질 조건이니까. 맞죠? 가격이 비싸지고 있어. 비싸지고 있어. 그럼 탄력적이다, 비탄력이다? 탄력적이다, 커진다. 라고 나와야 돼요. 커진다, 커진다. 내가 번돈에서, 번돈에서 A재화를 사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 그 얘기는 비싸다는 얘기예요, 싸다는 얘기예요? 비싸다는 얘기예요. 내가 번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A를 사는데. 그러면 가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얘기는 A재화가 비싸다는 얘기예요. 비싸면 뭐다? 탄력적이다. 이거 그냥 간단히, 어, 그런 것 같아. 아무 근거 없이 막 찍으면 안 돼요. 비쌀수록 탄력적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상승할수록 일반적으로 탄력성은 커진다. 이렇게 봐야 돼요. 싸거나 생필품이면 비탄력이에요. 싼 재화일수록 생필품은 비탄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별표 쳐놓고. 34회의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비싼 재화, 이건 가격이 높아질수록 탄력성이 커진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보죠. 잘 봐요, 이거.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재생이니까 다, 재생. 너무 그리고 또, 야, 뭐, 재생 불편하다 이런 생각하지 마요. 1년에 합격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합격한 사람들, 야, 나 6개월 공부했어, 1년 공부해서 합격해서 다 거짓말이야, 사실. 2년, 3년, 4년 공부한 사람이 수두룩해요. 사실 평균적으로 2년 반 정도가 우리 공윤중에서 시험 합격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재생했다고 해서 너무 맘 상해하지 말고 그냥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 올해는 무조건 꼭 붙어야 된다. 그러니까 올해는 건성건성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공부를 안 해야 돼. 시작했어. 1년 투자했는데 안 됐다면 다시 투자했다면 이제 올해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일찍 공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니까 제가 재생 얘기할 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창피한 생각 할 필요 없어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이렇게 PQ가 있어요. 수요 곡선이죠. 수요 곡선. 그러면 이 각각, 측정하는 지점에 따라 탄력성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이게 우리 집으로 답으로 나왔던 지문이에요. 측정 지점에 따라서 탄력성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탄력성은 다르다예요, 다르다. 측정 지점에 따라서 다르다. 왜 그런지는 나중에 이제 3, 4월 공부하면서 잠깐 제가 계산해 볼 거예요. 그러면 얘가 A이고 얘가 B이고 C라고 했을 때 어느 쪽으로 갈수록 일반적으로 탄력성이 크다? A예요. 가격이 뭐 할수록? 비쌀수록 탄력성이 커진다라는 게 일반적인 성질인 거예요. 자, 그래서 비싸다라는 말은 가격이 오를수록 상승할수록 탄력성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총수입의 변화 보죠. 자, 우리가 이제 가격 탄력성에 따른 활용에서 총수입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 이건 좀 외워서 쓰는 게 좋죠. 이해는 시켜줬어요, 수업 중에. 근데 사실 문제를 풀 때는 이해보다는 암기가 되는 게 좀 중요해요. 자, 비탄력일 때는 어떻게 파는 것이? 고가로 파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비탄력일 때 고가가 유리하다. 이건 제가 따로 하나 적은 거고. 비탄력일 때는 고가로 파는 게 유리하다. 그러니까 수요가,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이 수요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속여서 내지 않을 거니까. 비탄력적일수록 고가로 팔아야. 고가로 판다는 건 가격을 어떻게 팔아야? 올려서 팔아야. 가격을 올려서 팔아야. 총수입 면에서 증가되어서 유리하다라는 거죠. 이거 하나를 외워놔야 돼요. 자, 그럼 보죠. 비탄력일 때는 고가로 팔아야 총수입 면에서 뭐하다? 유리하다. 자, 이거 하나를 딱 외워놓으면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탄력적일 때 총수입이 유리하려면 비싸게 팔아야 돼요? 싸게 팔아야 돼요? 싸게 팔아야 되겠지. 그럼 탄력적일 때는 저가로 팔아야 유리하겠지. 자, 이렇게 두 개가 나오면 이제 각각도 그러면 비탄력일 때 저가로 팔면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하다. 총수입이 감소될 거다. 탄력적일 때 저가가 유리하니까 고가로 팔면 뭐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네 개를 적어놓고서 주어진 지문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연습을 많이 해야죠. 단번에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아요. 근데 하나는 외워놔야 돼. 이 하나가 기준이 비고가가 유리하다. 가수비가 비싸다라고 비고가 이렇게 외웠어요. 이게 이제 다시 또 연결되는 건 뭐냐면 정책론에서 조세부담이 있어요. 조세부담. 조세부담. 비탄력적인 대상이 조세부담이 커요. 그래서 한 번에 외우면 비고가가 유리하고 그다음에 조세부담이 크다. 제 암기코드는 다 큰 쪽으로 외워져 있어요. 큰 쪽으로. 조세부담이 크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이거 한번 잠깐 얘기하면 수요와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렇게 나왔어. 수요의 탄력성이 크대. 공급의 탄력성이 작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정부가 조세를 부과하면 누가 세금을 더 많이 내는 현상이 나타날까를 묻는 거예요. 조세부담이 누가 크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비탄력적일 때 조세부담이 크다고 나왔죠. 그러면 비탄력적인 게 수요냐 공급이냐를 찾는 거예요. 비탄력인 건 탄력성이 큰 거 작은 거. 작은 걸 얘기하는 거죠. 누가 비탄력이에요. 공급이 비탄력이에요. 그러면 얘가 공급이 비탄력이니까 누구의 부담이 크다. 공급자의 부담이 크다. 그래서 조세부담하면 공급자의 조세부담이 크다. 우리 공급자를 임대주택시장에서 누구예요. 공급자가. 임대인이죠. 그래서 임대인의 조세부담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이 제시되면 탄력성이 작은 비탄력적인 대상이 세금을 많이 낸다. 그러면 이걸 해석할 때 얘는 세금 많이 내면 얘는 세금을 적게 내겠죠.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수요자 임차에는 조세부담이 작다. 공급자 임대인은 조세부담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탄력성에 활용해서 비탄력적일 때는 총수입해서 고가로 파는 게 유리하고 비탄력적인 대상이 조세부담이 크다. 그래서 암기코드가 이렇게 비고가가 부담이 크다. 가수비가 비싸서 부담이 커. 이렇게 비고가가 부담이 크다. 이렇게 외울 거예요. 가수비가 비싸서 부담이 크다. 뭔 웃기지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하면 안 돼. 그냥 받아줘야 돼요. 이건 무슨 우리가 논리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암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어지로 맞추는 과정이니까 그냥 편하게 재밌게 그냥 받아주면서 내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하지. 여기에서 막 논리를 따져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웃기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받아줘야 돼요. 가수비가 비싸서 부담이 크다. 이렇게 외울 거예요. 경기 변동의 유형. 경기는 수요공급의 정도를 경기라 그래요. 그런데 경기는 수요공급의 정도는 딱 멈춰져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죠. 이때 변할 때 4개의 유형으로 학자들이 구분했는데 이 4개가 순무계장이죠. 강화도의 순무와 간장계장이 유명하다. 순무계장 이렇게 외환하죠. 순환적, 무작위적, 계절적, 장기적. 무작위가 가장 중요해요. 사실 부동산의 경기는 예상하지 못하는 원인에 의해서 많이 변할 수가 있어요. 예상하지 못하는 원인에 의해서 예상치 못한 사태에 의해서 변하는 걸 무작위. 랜덤을 무작위라 그래요. 랜덤을. 이걸 다른 말로 불규칙적이라고 얘기해요. 가장 대표적으로 전쟁, 자연, 재해. 그 다음에 얘가 중요한데 정부의 정책, 정책이나 규제도 예상하기가 어려운 요인에 해당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런 거에 의해서 경기가 변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규제에 의해서 경기가 변했다. 또는 금융정책, 대출 규제에 의해서 경기가 변했다. 이런 거 나오면 다 무작위적 경기 변동, 불규칙적 경기 변동. 순환이라고 하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할 때 순환적 경기 변동. 그래서 그 다음은 순환적 경기 변동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이 4개로 나눌 때 어떻게 한다? 회상, 후하. 올라가는 거 회상, 내려가는 거 후하. 이렇게 되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할 때. 이렇게 됐을 때 4개로 한 주기를 4개로 구분한다면 얘가 회상, 후하. 이렇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4개를 구분할 때 해석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게 이제 33회에 좀 더 구체적으로 구분하라고 문제에 나왔으니까 자, 회복기는 회복기와 후퇴기는 얘는 전환이 일어나는 시기예요. 전환이 일어나는 시기다. 무슨 전환이냐면 내려오던 것이 올라가는 거로 바뀌어지는 게 회복기예요. 올라가던 것이 내려가는 거로 바뀌는 것이 후퇴기예요. 그래서 회복기와 후퇴기는 전환이 일어나는 시기다.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올라가는 상향이나 내려가는 하향일 때는 얘는 지속적으로 경기가 좋아진다. 지속적으로 경기가 나빠진다. 지속적이라는 말을 써요. 여기에서는 주로 지속적이라는 말을 쓰고 여기서는 바뀌어진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갈 때 회상, 내려갈 때 후하. 상 다음에 하가 아니라 상 다음에 후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회상, 후하. 자, 그래서 이거 관련지어서 다음 암기 코드가 먼저 보죠. 그 다음 거 하강 국면에서 내려갈 때, 내려갈 때는 자, 여기에 내려가는 게 후퇴기와 있고, 후퇴기가 있고, 여기에 하향기가 있죠. 예때는 누굴 중시할 거냐라고 얘기할 때 매수자를 중시한다. 중시한다는 건 중개업 할 때 매수자를 좀 더 잘 관리해야 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도한다, 우위에 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면, 잠깐만 원리, 잠깐만 이해해보죠. 내려간대요. 내려간대. 자, 그러면 경기가 나빠지고 있으니까 팔 사람이 많아요? 살 사람이 많아요? 팔 사람이 많아요. 매도자 수와 매수자 수 중에 매도자 수가 많아요. 너도 나도 팔려고 할 거야.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럼 얘가 100명이 있고, 얘가 1명이 있다고 보죠. 그런데 경기라는 건 거래가 일어나야 경기가 변하는 거예요. 얘가 팔려고 하는 게 경기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 한 사람이 사야 한 번의 경기가 일어나요. 그러면 이 거래를, 경기를 결정하는 건 매도자예요, 매수자예요? 매수자예요. 그래서 매수자가 주도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매수자가 주도한다 그러면 매수자는 거래를 미룰까요, 당길까요? 사는 사람이야. 일찍 사야 돼, 나중에 사야 돼. 나중에 사야 가격이 싸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래를 미루는 경향이 큰 것이 중시되는 사람이 거래를 미루는 경향이에요. 그래서 내려가는 하강이나 하양이나 후퇴, 내려가는 거죠. 내려갈 때는 누굴 중시한다? 매수자를 중시한다. 그래서 아랫사람을 좀 중시해야 돼. 하수 중시해야 돼. 중시되는 사람이 거래를 뭐한다? 미룬다. 그래서 하수 중시 이렇게 나와야 돼요. 내려가는 게 내려갈 때 매수자를 중시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거용 부동산의 경기 변동은 많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나오면 그냥 딱 외운 거 하나로 그냥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니까 주거용 부동산은 일반 경기와 뭐한다? 역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주거용은 역행한다. 그래서 주역. 우리 사주팔자 보는 책을 주역이라 그래요. 주역. 그러면 상공업용 부동산은 일반 경기와 뭐한다? 순행한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얘기하고 주거용 부동산은 반대방향, 일반 경기와 반대방향으로 경기 변화가 나타난다. 주역 이렇게 외워놔야죠. 주역. 자, 거미집 이름 보죠. 이거 틀리면 큰일 나죠. 제가 수업 중에 농담으로 이거 틀리면 내년에 또 봐야 된다 그랬어요. 무조건 맞아야죠. 거미집 이론에서 수렴형이 될 조건이 뭐냐라고 할 때 수탄이 크거나 공기가 크면 수렴형이라 그랬죠. 탄력성을 제시할 때는 수의 탄력성이 커야, 수탄이 커야 얘가 수렴형이고 귤기 크기가 제시되면 누가 커야 돼요? 공급의 귤기 크기가 커야 수렴형이에요. 사실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맞아요. 아까 우리가 탄력성이 크면 세워졌어, 누워졌어? 세워졌어, 누워졌어? 누워졌어. 세워지면 피 내리는 거, 누워지면 탄력적이죠. 그럼 탄력적이면 누워진 거고 누워지면 귤기 크기가 작아야 돼. 그러니까 탄력적이니까 귤기 크기가 작은 거예요. 얘는 탄력성이 작죠? 그럼 비탄력이라는 얘기잖아요. 비탄력이라면 세워져 있는 거죠. 세워지면 귤기 크기가 큰 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하도 헷갈리니까 그냥 외운 거예요. 수탄이 크거나 공기가 크거나. 이해도 괜찮아요. 탄력성이 수요가 커야지. 그러면 이게 수렴형이야 라고 하면 수요는 귤기 크기가 작아야지 라는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 너무 헷갈리니까 별도로 외웠어. 수탄, 공기가 커야 수렴형이다. 우리가 이제 기울기 크기를 얘기할 때 이거 외워놔야죠. 수요와 공급의 함수식이 주어지면 뭘 구해야 돼요? 기울기의 크기를 구해야죠. 기울기 크기는 어떻게 구한다? 함수식에서 P의 개수분의 P앞에 있는 숫자분의 Q앞에 있는 숫자죠. 이렇게 해서 플러스 절대값 양수로 보고 기울기 크기를 구해서 얘가 만약에 공기가 크다. 수요의 기울기보다 공급의 기울기에 크다. 그럼 무슨 형이다? 수렴형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한번 볼까요? 예를 들면 수요함수가 이렇게 나왔어요. 2P는 100-3Q 이렇게 나왔고 공급함수가 3P는 200 플러스 Q 이렇게 나왔대요. 이건 무슨 형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기울기 크기를 구해야죠. 수요의 기울기 크기 얼마? P의 개수 2, Q의 개수 3이니까 얘는 2분의 3, 공급의 기울기 크기의 Q의 개수 3, Q의 개수 1, 그럼 3분의 1이네요. 얘는 0.3333, 얘는 1.5니까 누가 커요? 수요가 큰 거죠. 공기가 크면 수렴형인데 공기가 작으니까 얘는 뭐다? 발사한형 이렇게 이렇게 같으면 순환형 무조건 맞아야 되는 거죠. 자, 2단원까지 봤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3단원 볼 거고 3단원, 4단원 보는데 1시간에 2단원씩 보는데 근데 투자론과 감정평가는 내용이 좀 많아요. 암기 코드가 그래서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으니까 편하게 여유롭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좀 하나라도 더 알아가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수업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쉬었다가